5, 6, 7, 4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딸기 게임? 이것도 내 전문인데 딸기 게임이 뭐야? 난 뭐야 윙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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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는 거 같아 윙 뭐라고? 윙카라 동물동물동물 동물 소리를 내자 고슴도치 뾰족뾰족 야 이걸로 눈다고? 왜 이렇게 예뻐? 아 뭐야 아유 아유 진짜 이럴 거면 저 진짜 다음부터 진짜 부르지 마세요 진짜로 야 마이크는 떼고 가야 야 돈도 있는 놈이 왜 그걸 후기쌤처럼 하려 너 집에 가면 마이크 이거 몇 개가 너 가서도 멘트 저장된 줄 알지?